안녕하세요 시작은 한 거 같은데 댓글이 보인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저도 오랜만에 V LIVE로 찾아왔어요 라이브를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스케줄 끝났냐고요? 아니요 저는 스케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는 이제 그런 뻔한 레퍼토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직 스케줄 중이고 그리고 아까 뻔하다는 게 그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나쁜 뜻은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한 말이고 그렇게 제가 늘 많이 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스케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이렇게 좀 뜨거든요 지금 그래서 켜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? 좀 끊긴다고 이게 사실 화질을 최고 화질로 좀 설정해놓고 해서 그런가? 끊기는 분? 괜찮다고? 조금씩 끊겨 일단은 그럼 좀 더 진행해볼게요 저는 일단 밥을 먹 쇼핑을 하고 밥을 먹고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이에요 여기 춥냐고요 또 추워졌어요 비와 그래서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지금 눈 온다 내일 승관이 생일인데 어때? 그래서 쇼핑했어요 지금 어디 지역이냐고요? 지금 한국입니다 진짜 라이브가 너무 끊겨 그러면은 종료를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요 다시 올게요